2019년 10월 15일 2019년 10월 15일 시작! GO! 공포방송 No.1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히 동하라 Follow, follow me 여기 보이시죠? 이거 싹 대나무입니다 여기.. 뭐야 이거? 뭐야? 여기 계십니까? 계십니까? 누구세요? 누구세요? 거기 누구십니까? 어? 뭐야?! 그만 그만 그만!! 어? 뭐야?! 깜짝이야!! 하지마!! 하지마라! 시작한다.. 시작한다.. 거기 누굽니까? 거기 누구에요? 거기 누굽니까? 거기 누굽니까? 누구입니까? 누구입니까? 말을 하세요? 말을 하세요? 말을 하세요? 말을 하세요 누구입니까? 나와.. 나와.. 어디있어요? 하지마라.. 하지마라.. 소리받아.. 짜증난다 진짜.. 소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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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 소리 초집중.. 뭐 말한다.. 말한다.. 남자친구.. 1등 안전.. ??? 잠시만! 가지마봐x2 가지마봐x2 잠시만요 잠깐만 x3 잠깐만 x3 잠깐만 x3 마이콜..잠깐만요.. 잠깐만..잠깐만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마이콜 도망가지마.. 도망가지마.. 도망가지마 마이콜 도망가 이제는.. 이제는 도망가 여기 쎄다.. 쎄다 쎄다.. 마이콜 도망가 어디 있어요? 마이콜 도망가 어딨나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지만 저는 분명히.. 남자.. 남자.. 아까 여러분 여자 얘기가 나왔는데 저는 남자로 들었어요 그리고 방금 전에는 여자.. 그리고 방금 전에는 여자.. 잠시만요 여기있다 잠깐만요 있습니다 거기 있습니까? 그만이요.. 그만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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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하시라고 했어요 그만해야 할까? 그만해요 그만하세요 그만하십니다 그만!! 그만!! 그만.. 미쳤네..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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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야? 나와라 겠어 나오라 겠어 더 이상의 용서는 안돼 나 홀리게 하지마 나 홀리게 하지마라 겠어 나 홀리게 하지마 할 얘기가 많지 우리 얘기로 한 번 해볼까? 이제 장난 그만 조금만 가까이 가요 그쪽 얘기를 들을 수 있으니까 괴롭혀? 누가 누구를 괴롭혀? 너가 누구를 괴롭혀? 누가 누구를 괴롭혀? 내가 괴롭히는건 아닌데? 정신이.. 나는 괴롭히지 않았어요 괴롭힌 적이 없어오 뭐가 마음에 안들었다.. 어쩐지.. 잘 타던 것이 뭐가 마음에 안들었구나 그렇게 잘 타던 것이.. 하고싶은 말이 많잖아 뭐가 이것저것이 마음에 안든가.. 내가 별거를 다해도.. 뭐가.. 뭐가.. 조용하니까 왜 이렇게 불안하냐.. 미치겠다.. 조용하니까 너무 불안해.. 미치겠다.. 지금 여러분들.. 지금 이거.. 뭐라고 해야 되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기운이 빠진 것은 아닌데.. 조금.. 물론.. 아니 조금.. 뭐라고 해야 되지.. 이렇게 쉽게 표현하면 좀 뺀 것은 같아 오빠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까지!